플라이플라이 낚실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이 낚실래요 오늘 한주 열심히 회사 갔다가 또 플라이 낚실래요 태풍이 와서 비가 좀 와있을 줄 알았더니 계곡은 물이 없어요 계곡물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는 녹조가 굉장히 심하게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청태가 껴있어요 상류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물이 많았던 곳도 물이 정체되면서 이런 녹조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날씨 이런 조건에 낚시하는 것은 지금처럼 매우 어렵고 또 피서객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들어갔다 나온 자리는 물고기들이 예민해져 가지고 잡히지 않으니까 되도록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고 있는데 뭐 속속 곳곳에 많은 분들이 둑을 쌓거나 해서 왔다간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이 깨끗한 계곡에서 야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마음이 편할까 싶은데요 쓰레기 야 이거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 이거 오늘 진짜 이 조행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이 이 쓰레기 제발 좀 피서객들 좋은 깨끗한 계곡 왔다 가시면은 꼭 쓰레기 수거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신데 담배 꽁초도 꼭 휴대용 제떠리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회사에서는 거의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럼 낚시와서는 한 대씩 피는데 그럴 땜에 이렇게 수거함을 가지고 다녀요 이게 PC폰대에서 나오는 건데 한 15,000원 정도 해요 제가 일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는 그런 국민의식이에요 그 분들 길거리 다니시면서도 담배도 마음대로 피긴 하지만 또 담배꽁초도 잘 수거해가는 그런 국민의식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아 지금 오전에 5시 40분에 도착해서 지금 낚시를 마치게 됐어요 지금 해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기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온을 재니까 수온이 한 22도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 이런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좀 상황은 엘치 않고 다행이나마 오늘은 조그마한 3,000원 두 마리 정도로 봤는데 치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방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생을 했거나 말이죠 이렇게 플라이 낚시에 올 때면 저는 이제 미늘을 제거하고 낚시를 하는 편이에요 물도 얕은데 또 물고기를 잡는 게 조금 미안할 뿐더러 또 나중에 또 오게 될 곳인데 미늘을 사용해서 상처를 입혀가지고 혹은 죽거나 하게 되면 더이상 저도 낚시를 즐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늘은 항상 제거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물도록 그 미늘 제거해서 낚시하는 습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제 곧 또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진다고 해요 아 이렇게 갔다 가면 뭐 낚시장비 다 팔고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약간 뭐라고 되나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꾸준하게 하면서 즐기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곧 8시 반 정도가 되는데 이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워지면 더이상 뭐 낚시도 못할 뿐더러 또 물도 상당히 없어서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조행을 앞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참고가 되도록 제가 지금 영상을 남겼는데 아무쪼록 뭐 캐스팅을 좀 즐기고 뭐 그냥 걷는 셈 치고서 계곡 오고 싶다 하시면 조행은 적극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이런 환경에서 잡을 수가 있을까 아마 비추천드리고 싶네요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구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플라이 낚시 캐스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빗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저는 캐스팅을 워낙 못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 플라이 낚시 잘하는 방법은 결국 연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행 횟수 그러니까 플라이 낚시에서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많은 조행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경험이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만약에 경험이 없이 얻어지려면 가이드를 통해서 낚시를 다니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라이 낚시 캐스팅을 잘하려면 그것도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얻어지는 건 없죠 어 플라이 낚시 캐스팅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어 미끼가 가장 자연스럽게 떠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어 플라이 라인과 리더를 곧게 펼 수 있는 턴오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 미끼가 부자연스럽게 떨어지거나 혹은 낚시줄이 엉키게 되면 사실 그것만큼 패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 플라이 낚시 경력이 뭐 10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모두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0년은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낚시를 다녔냐 그리고 끊임없이 캐스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냐 그 차이에 따라서 어 그 실력이 나타나는 거지 뭐 그것이 경력 10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잘하려면 뭐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노력 없이는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골프도 골프도 마찬가지로 뭐 끊임없이 스윙 연습을 해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대개 캐스팅이 뭐 낚싯대가 좋아서 잘 된다 뭐 그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없이는 절대 무엇이든지 얻어지는 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